미야 안녕하세요 미친토익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친토익 정쌤입니다 오늘의 미친토익 포카는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? 자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어동사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동사에는 두 가지 용료가 있는데요 먼저 딜 with depend on 이렇게 자동사로 원래 자동사로 목적 없이 그대로 끝나고 특정사 뚝 따라 붙어 다니는 애들이 따로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원래 뜻이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완전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feel in 하면 뭐죠? feel in? 하면은? feel은 원래 채우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feel in? feel in은? 네 작성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입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를 기억하는 게 관건인 이어동사가 있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 단어들을 외워볼까요?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쓰만하게 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보고 퀴즈를 내라고? 토익은? 토익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보도록 할게요 나한테 좀 퀴즈를 내는 거야? 퀴즈놓고 야 이거 좀 봐봐 하는 제기하다 라는 의미로 쓰죠 네 굉장한 연기입니다 저 지금 금방금방 외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set apart set apart set이 설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apart가 멀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쪼따 멀리 멀리 설정해 놓는 거야 야 너 저로 가 그래서 따로 떼어두다 라고 쓰든가 아니면 구분짓다 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set first set force 자 force가 앞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설정을 네 앞에다가 내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하다 라고 쓸게요 자 force 제시하다 자 그 다음 call off call off 전화해 야 전화해서 야 off 시켜 라고 하는 거야 취소하다 네 영혼의 담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turn down turn down turn 돌려서 있던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운시켜 버려요 못하게 계속 거절하다 네 그 다음 비슷하죠 turn out turn out turn 돌려서 out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드러내다 또는 결과내다 라고 계속합니다 네 그 다음 fair behind fair behind는 떨어져서 비하인드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나가 떨어졌으니까 뒤처지다 자 그 다음 set up set up set 설정해서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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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냅니다 설치하다 도 좋고요 또는 설립하다 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roll out roll 똘똘똘똘 말려있는 roll 이 뚜루룩 바깥으로 풀려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안 보이던 roll이 뚜루룩 보이게 출시하다 라는 의미로 쓰지요 정말 아니지 아 안쌤의 굉장한 연기를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생각 안나면 이 안쌤의 연기와 표정을 보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뜻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서 주로 어휘 문제로 해석해서 풀든가 파트7의 독해할 때 꼭 필요한 어휘들이니 혹시 안 외워주셨으면 다시 한 번만 돌려보시고 물론 연기를 보는 게 조금 거북하겠지만 외우십시오 당장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? 안녕요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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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